아, 진내라. 가라? 멈추지 않아. 홈리템. 통템. 아이씨, 포켓온빵 있어요? 자, 자. 어서오세요. 너, 너, 헛소리. 아, 포켓온빵 맞으실 수 있겠소? 요즘에 내가 먹고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두 잡을 띄고 있어. 포켓온빵 있어요? 없어. 포켓온빵 찾지마. 안 나와. 없어. 빨리 가. 나 바빠. 네. 없다고, 없다고. 아, 진짜. 네. 빨리 가. 안녕히 계세요. 아, 맨날 그 놈에 포켓온빵. 아유, 정말. 아, 진짜. 냄새가 나는데. 아, 분명 여기 있을 텐데. 아, 정말 맨날 포켓온빵 그냥. 아, 그럴 줄 알고 내가. 아, 여기다가 다 숨겨놨지. 이거를 다른 데다 숨겨놔야지 못사게. 아, 여기다 숨길까? 아, 안 돼, 안 돼. 걸리겠다. 여기. 아, 여기로 숨겨놔. 아, 여기다 숨겨놔. 아, 여기다 숨겨놔. 이거는 여기다. 좋아. 여기다 숨겨놔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어? 무슨 소리야? 헉! 못 맞혔지롱. 응? 소리가 났는데? 가자 가자 여기다 두 개만 생기면 된다고 좋아 여기 좋겠다 어? 무슨 소리야? 싸늘하다 안녕하세요 됐어 이러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지? 좋았어 빨리 이렇게 포켓몬빵 숨기셔도 돼요? 아니 너 왜 여기 와 있어? 왜 숨기셨냐고요? 아니 그게 나 혼자 먹을라고 완전 욕심쟁이 계산이다 빨리 해 이거 4개 얼마예요? 이거 4개니까 3만원 3만원 내라 다 가졌어 아 빨리 이제 빨리 죽어가 실험 말고 알았어요 3만원 빨리 계산 포켓몬빵 한 녀석인데 진짜 뭐야 이거 4.. 4.. 4.. 4.. 4.. 4.. 4.. 포켓몬빵 어디 있어? 포켓몬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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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사는구나 아저씨 저 포켓몬빵 살게요 아저씨 아저씨 저 이거 살게요 뭐야 포켓몬빵 문방구 아저씨 아니야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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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포켓몬빵 많습니다 이거 뭐야 라이 너 이거 웬일이야 뭘 웬일이에요 포켓몬빵 사러 왔죠 포켓몬빵 이거 사려고? 네 빨리 계산해주세요 얼마에요? 5천원 5천원 5천원? 상관할거야 아니 이거 근데 2천원 아니에요? 딱 하나 남았어 아 하나 밖에 안 남았을까? 그래 여기요 그래 잘가라고 다음에 또 와 저것도 여러분이 많이 날텐데 도망가야지 아싸 치킨오빠 어디다 말지 뭐야 싸느라다 실례합니다 바깥다리 아저씨 아저씨 또 사기쳤어 아저씨 어딨어 포켓몬빵을 장난치는 아저씨 어딨어 어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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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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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오마이갓 피카츄빵 완전 귀엽다 오마이갓 뭐사지 아 뭐사지 어 토니 아 안 돼! 발총이? 덕진붕! 피카소 내가 있는거야! 안 돼! 안 돼! 마지막! 오 마이 갓! 멈춰! 오 마이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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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내 눈! 저거 다니는구만 저거! 왜 저래 진짜! 뿌린 하나 남은 풍이! 그래 그래 그래! 왜이래! 드디어 얻었네! 잘한다 잘한다! 잘한다! 잘한다 손빈지! 그럼 내가 이걸! 포켓몬! 초코롤! 받아라! 두 개! 오 마이 갓! 포켓몬도 두 개! 잘한다! 잘한다 손빈지! 잘한다! 그리고 하나 더! 피카츄! 덮어라! 오 마이 갓!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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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소민이 역시 대단해! 아저씨랑 그.. 그.. 아이돌 그룹 생각하고 있지? 아니요! 그거 계산했나? 아.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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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최고야! 아.. 이게 뭐가.. 뭐가 어디 간 거야 이거? 아저씨! 아 예 어서 오세요 손님! 왕구! 뭐.. 문방구 아저씨? 아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왕구 오랜만이다 내가 요즘에 아.. 일 좀 많이 하고 근데 왜 왔어? 저기.. 포켓몬빵! 없어! 포켓몬 안 나와! 내가 가 빨리! 아저씨 얼마에요? 아 예예 손님 예 내가 대상 해드릴게요 아 이게.. 처음.. 넌.. 처음.. 왕구야! 나 좀 돌아주면 안 될까?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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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아.. 아 저.. 2,700원입니다 2,700원? 아.. 맞아?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와.. 저 저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3,600원이에요 3,600원이에요 3,600원 이야.. 아.. 왕구야.. 왕구야! 아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최고야! 내가 네가 계산을 잘해줬으니까 선물로 짠! 우와 이거 내가 몰래 숨겨놨던 거야 저 진짜 주시는 거예요? 그럼! 근데 대신 앞으로 한 시간만 더 여기서 나 대신 계산해주면 안 될까? 그럼 내가 포켓빵 파이리엠! 파이리엠! 이거 줄게 사냥하면 안 되죠 아 그래? 돌아온 로켓단 좀 아쉬운데? 꼬부기에 세 개! 한 시간 알바 좋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자 권위성사 어서오세요 아 네 아 뭐야 포켓빵빵 없어? 아저씨 여기 포켓빵빵 없어요? 아저씨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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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 이거 얼마에요?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못망가 아저씨 왜 여깄어요? 니가 알아서 뭐해 그렇게 됐어 어? 그거 내라 야 이거 내 돈 주고 산거야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저씨 그거 초코를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? 제가 5천원 드릴게요 5천원 5천원? 아 제발 아 제발 5만원 5만원 그것도 안돼 그럼 내가 대결을 내가 문제를 해가지고 맞추면은 줄게 문제? 그래 할거야 말거야 오케이 고! 문제는 지금 내 모습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찾으면 되는거야 알겠어? 아 뭐야 너무 쉬운거 아니야? 자 내 모습을 맞춰보라고 완전 쉽네 머리 위에 이거 바나나 컵제 안경 이거 거꾸로 쓰고 여기 빨간색 찍고 옷도 거꾸로 입었네 다 맞췄짱 다 맞췄짱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췄지 아잇 진짜 얼른 초코를 주세요 오만원 진짜 바가지야 바가지야 말 내놔 하나밖에 없는 초코를이야 문 바꾸도 와 됐다고요 요즘에 문 바꾸도 와 아잇 저 녀석 진짜 아싸 초코를 어허 Crystal kl Words 야옥 너희들거 사지도 않을거면서 맬마다 사진만 짤거야 살거야 말거야 살꺼에요 진짜지? 멈춰 너 이거 또 사진 찍어 진짜 살꺼야 살게요 그럼 돈 내놔 3만원 3만원 줘봐 알았어요 빨리가 제발 그만 좀 맨날 그냥 포켓몬빵 사지도 않았고 매일마다 인증샷 찍고 그냥 정말 나도 사진을 안 잡게 이 뭔 포켓몬빵 포켓몬빵 포켓몬빵